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현대차그룹이 12월 1일 e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플랫폼 개발의 의미와 배터리팩 전기모터 충전 시스템 까지 제가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전기차 독주 체제 에서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을 발표했고 현대도 e gmp 플랫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의 가장 성공한 플랫폼이 모델3 입니다 이전 모델 x 나 s 모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축적된 기술이 모델3 로 완성이 되었고 현재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모델3 플랫폼도 e gmp 와 하드웨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형태는 대부분 다 스케이트보드 형태 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스케이트보드 형 인데 여기 한우 라는 기업의 스케이트보드 와 합작해서 e gmp 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의 의미는 이렇게 조립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차량은 플랫폼으로 운행까지 가능하게 되어야 됩니다 차량의 윗부분은 디자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모델3 형태도 아주 유사한 부조를 스케이트보드 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플랫폼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외부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위에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한 번에 프레스를 하느냐 다이캐스팅을 하느냐 이런 기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대가 발표하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이유가 없는 상황 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의 모델3 플랫폼도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나온 것은 2006년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모델3 플랫폼이 처음 언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델2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것이 모델S고 그리고 모델3를 2006년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모델3 플랫폼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모델3 설계가 완료된 것이 2016년 이니까 거의 10년이 걸쳐서 플랫폼 설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3가 고격에 첫 인도된 시기가 2017년 7월 입니다 그 이후부터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테슬라는 플랫폼을 완성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다른 기업들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증설 속도는 테슬라보다 빠를 거라는 겁니다 모델3 플랫폼이 성공하니 바로 모델 y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델 y는 모델3와 동일한 플랫폼 이고 부품의 75%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도 23종의 전기차를 향후 개발한다는 의미는 플랫폼이 완성되면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증설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플랫폼 완성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완성한 기업이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 meb 가 가장 유명하고 2018년 5월에 첫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id3 까지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id4 이렇게 가면서 향후 신차 출시가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meb 영상을 보면 플랫폼에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고 현대차는 여기에 추가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eb 동영상을 보고 현대 영상을 보면 플랫폼의 순차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meb 플랫폼을 이용해서 8종의 전기차가 바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플랫폼의 의미보다 모델3의 성공이 중요했고 그 이후에 완성된 플랫폼으로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플랫폼 기술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고 폭스바겐이나 현대의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이 완성이 되어야지 신차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강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0년 동안 개발한 플랫폼을 바로 폭스바겐은 2-3년 정도 개발해서 현재 따라온 상태고 현대자동차는 카누의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해서 그 속도를 더 단축시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가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것을 얼마나 빨리 출시 해 내느냐 현대자동차 플랫폼의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폭스바겐도 id3 출시가 쉽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 가 현대자동차의 2021년과 전기차 승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 발표된 e-gmp 핵심 기술인 배터리팩 구조 800볼트 충전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우치 셀이 12개가 들어가고 모듈로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4개씩 6개를 연결해서 배터리팩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팩을 8개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구조에서 주행거리와 밀접한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파우치 배터리는 크기가 표준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크기에서 용량이 늘어나면 주행거리도 같이 늘어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 수준에서 주행거리를 배터리 용량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파우치의 규격은 이렇게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동일한 크기 지금까지 lg화학 주력은 ncm622 711 811 까지 나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811 중국 북경 자동차 아크 폭스로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의 용량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622 수준에서 64만페어 정도로 예상됩니다 파우치 전압을 보면 3.6v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 전압이고 여기에서는 4v 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이라고 하면 3.7로 봅니다 상세하게 소재를 넣었을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편하게 3.7로 하고 여기 보면 64.5 암페어 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소 양극제를 712 811 정도로 보고 파우치 배터리 하나당 65A 로 계산해 보면 보통 모듈은 1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그림에 12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48v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듈화 되어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보통 48v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모듈에 규격화가 되어 있는 부분 이고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사양도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전압은 48v 고 용량이 65에 12개 788 거기에 다시 4v를 곱하면 전체적인 모듈 하나당 용량은 3.12kw 그리고 모듈을 팩에 삽입하기 쉽게 4개 단위로 묶어 놓은 상태 이 모듈 하나당 12.48kw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곱하면 74.88kw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차폭이 늘어나면서 모듈 2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개고 99.84kw 일반적으로 75 100kw 배터리팩 용량 구조는 테슬라 구조를 보면 모델3 롱레인지 기준으로 79.5kw 360 볼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압은 400v 용량은 75kw 중심으로 보통 전기차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kw는 테슬라 경우도 x 버전 그러니까 좀 더 고급형 대형 승용차에는 100kw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기차의 효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500 에서 700km 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도 최근에 주행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배터리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모터와 내부적인 최적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gmp에는 파우치 배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모델에 lg화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삼성sdi 각형 모델이 들어갈 거냐 가 관심사 그러면 각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부분은 폭스바겐 meb 플랫폼 배터리 구조를 참고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 e-tron 에도 50 모델 55 모델 여기에 e-tron 55 에는 lg ncm622 파우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 모델은 삼성sdi 각형 모델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배터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형태도 아우디 모듈의 형태는 현대와 다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조립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삼성 각형이고 60암페어 각형셀이 12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 그림이 각형 모듈입니다 외부적인 형태와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내부에 파우치는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고 각형은 짧은 형태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모듈의 형태를 보면 외부상으로는 이 각형도 이 모듈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된 배터리 팩 구조다 그리고 냉각 관련된 냉각수 유출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냉각판을 밑으로 분리해야 했다 배터리 기술에서 이 냉각기술 히트펌프 관련된 기술 히트펌프 관련 기술은 현대가 가장 기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최적화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전기모터와 배터리 팩 구조로 점점 극대화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테슬라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 전기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세 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컴팩트 사이즈로 구성되어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도 향후에 전개되어야 될 부분이 인힐 모터입니다 인힐로 가면 이 부분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힐 모터가 상당한 중요한 기술이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 기아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모터의 속도와 실제 자동차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 감속기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모터의 최고 속도를 많이 높이고 감속비를 33% 증가시켰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토크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제 제로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코일이 들어가는데 이 코일의 형태가 페어핀 형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기모터의 차별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어의 코일을 감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코일 감는 방식에 추가 2세대로 개선된 방식이 여기 그림과 같이 코일 방식이 기존의 방식인데 헤어핀 방식을 적용해서 전기모터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헤어핀 기술은 현대만의 기술은 아니고 gm 모터의 대표적으로 적용된 기술입니다 전기모터의 코일링 기술은 모터 기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봐도 코일을 얼마나 촘촘히 채울 수 있느냐 가 기술입니다 그런 관련된 설비 라든지 그런 것도 현재 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 코일링 기술 설비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에 따라서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고 현재 전기차 시대에서 많은 기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현재까지 가장 발달된 코어 기술이 헤어핀 기술입니다 헤어핀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추가로 연구 자석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기모터의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헤어핀도 이렇게 형태를 특허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각이냐 원형이냐로 보고 사각으로 만들음으로써 이렇게 밀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개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 스테이트 구조에 대해서 특허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델3 전기모터 분해도를 보면 여기 보면 코일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 특허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테슬라도 여기 전기모터 기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기모터의 효율을 개선하면 주행거리와 승차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전기차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충전전압 400v에서 현대는 800v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800v 시스템에서 많이 언급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high charger 시스템을 이전부터 개발이 완성되어서 공개가 된 상태고 일단 800v로 충전을 하면 고속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고속 충전 시스템에서 이제 스위칭을 하는 800v 전압을 모터로 전달해 주기 위한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이 실리콘 반도체인데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시장 중에 지라관륨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충전 관련해서는 배터리에 아주 부담을 주기 때문에 800v 적용된 첫 차량이 포르세 테이칸 테이칸 사례도 보면 점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 800v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배터리가 아주 많이 방전되었을 때 50% 미만에서만 800v 넣을 수가 있고 그 이후 부터는 400v이나 800v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고속 충전은 50% 이상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재 배터리에 아주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400v 에서 800v 로 올린다고 해서 충전 속도가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두 배까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점점 빨라지겠지만 다소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800v 에서 점점 기술이 발전된다고 하면 결국 400v 시스템과 충전 속도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e-gmp 플랫폼 발표를 계기로 배터리 팩 구조와 충전 전기모터 기술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